먼저 2번 문제를 좀 보시겠습니다. 2번 문제. 혹시 문제지가 있으면 꼭 펴서 하시고요. 밑줄 친 기억에서 비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그랬는데요. 아버지. 아버지가 귀속지위가 아니죠. 남자로 태어난다고 다 아버지가 그냥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성취지위입니다. 성취지위. 법학전문대학원은 갑의 내 집단이다 이랬는데 내 집단은 소속 집단 중에서 소속감을 가진 집단을 내 집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법학전문대학원은 이미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현재 소속 집단이 아닙니다. 현재 소속 집단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 집단일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고민을 했다고 했는데 말 그대로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한 것이지 역할 갈등을 한 게 아닙니다. 역할 갈등이 되려면요. 일단 기본 개념이 탄탄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선생님이 수업 때마다 항상 얘기하죠. 개념을 잘 정의 내릴 줄 알아야 기본기가 된 거다. 역할 갈등이 뭐예요? 여러분들 바로 정리가 됩니까? 이게 안 된다면 이 문제를 맞고 틀리고 떠나서 아직 수능 볼 준비까지는 덜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역할 갈등. 두 개 이상의 역할이 동시에 요구되어 어떤 역할을 우선 수행해야 될지 몰라서 고민하고 있는 상태. 이게 역할 갈등입니다. 그런데 이건 뭐 그냥 진로에 대한 고민일 뿐이지 자신에게 부여된 역할이 두 개 이상이라서 어떤 걸 먼저 수행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역할 갈등이라고 할 수 없고요. 자, 미음은 장편 소설을 발표를 했는데 이것은 리을 소설가로서 실제로 갑이 한 역할 행동이 맞습니다. 지위, 역할, 역할 행동. 이 3자 간의 관계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오늘 뭐 개념 완성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해설 강의 시간이기 때문에 충실하게 설명드리진 못하겠지만 꼭 불회명감 개념 완성변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위가 있으면 그에 기대되는 역할이 있고 지위 당사자가 실제로 한 행위, 역할 행동이 있다. 그 관계를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소설가잖아요. 소설가에게 부여된 역할을 스스로가 수행한 장면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할 행동이다. 그 다음, 비읍은 리을로서 갑의 역할에 대한 보상이라고 했는데 참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역할 행동에 대한 보상이겠죠. 역할에 대한 보상이라는 말 자체가 비문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역할 행동을 보상하는 거죠. 그러니까 역할은 타인이 부여하는 거예요. 임무 같은 거죠. 예를 들면 사회문화 강사, 이게 선생님의 지위잖아요. 그럼 사회문화 강사로서의 역할은 누가 부여하는 거냐? 사회문화 강사의 상대방들이 부여하는 거죠. 당신이 사회문화 강사면 이런 걸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메가스터디 일 타면 이런 거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일반적으로 그 지위의 타인들이 기대하고 있는 모습이 역할이에요. 그럼 역할 행동은 뭐냐? 선생님이 지금 강의하고 있잖아요. 리모컨을 들고 야, 이렇게. 이게 역할 행동이죠. 역할 행동을 잘했냐 못했냐에다가 보상을 하는 것이지 어떤 역할을 기대받았냐에 대해서 보상하는 게 아니잖아. 선생님이 강의를 잘해야 여러분들이 선생님한테 이렇게 교재도 사주시고 선생님한테 칭찬도 해주시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역할 행동에 대해서 보상을 받는 거지 역할을 부여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보상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역할 행동에 대한 보상이다. 이렇게 바꿔주셔야 되겠죠. 좋습니다.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 볼게요.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게 3점짜리 문제인데 집단과 조직의 구분을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기억의 대학교입니다. 대학교. 대학교는 주로 공식적인 규범을 통해 구성원을 통제한다. 쉽게 말해서 공식 조직이라는 얘기예요. 공식 조직은 항상 비공식적인 규범이 뭔지를 알면 바로 구분이 되겠죠. 비공식적인 규범은 전통, 관습, 우더른, 말씀, 우리끼리 한 약속 이런 거예요. 그런 걸로도 운영이 되면 그건 공식 조직이 아닙니다. 대학교나 정부 부처라든가 또는 대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모두 공식적인 규범. 한마디로 이제 제도, 법률과 제도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이 있어야 운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식 조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재즈동호회. 이건 당연히 자발적 결사체죠. 그러니까 역시 니은도 맞습니다. 이건 자발적 결사체의 특징 중에 하나죠.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다. 자 다음, 디귿은 본질의지에 의해 형성된 집단이라고 했는데 일단 디귿이 뭡니까? 기업 노동조합이잖아요. 기업 노동조합은 넓은 의미에서 이익사회에 해당합니다. 그중에서도 얘도 공식 조직이면서 자발적 결사체인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집단과 조직의 구분 우리가 연습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만 공식 조직이든 자발적 결사체든 비공식 조직이든 다 이익사회에 해당합니다. 이익사회는 인간이 의도적으로, 사회 구성원들이 의도적으로 설립한 모든 집단은 다 이익사회예요. 이거는 공동사회고요. 지금 선지에 나와 있는. 공동사회는 딱 네 개밖에 없다 그랬어요. 가족, 또래 집단, 그리고 오래된 천락 공동체, 그리고 친족 집단. 이렇게 네 개밖에 없습니다. 공동사회의 특징은 뭐냐면 의도적으로 설립한 게 아니라 그냥 어쩌다 보니 그냥 한 집단이 돼 있는 거예요. 누구의 의도도 아닌데 그냥 좋아하는 사람끼리 만나서 아이 낳고 살다 보니까 가족이 되고 쟤랑 나랑 사촌지간인 게 무슨 의도를 갖고 우리가 설립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이런 것처럼요. 공동사회는 몇 개 되질 않아요. 기업노동조합이 자기도 모르게 노동조합은 모르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 이익사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틀렸다. 기업, 니은은 디귿과 달리 명확한 목표를 가진 과업지향적 집단이다. 이게 공식 조직의 또 다른 의미 중에 하나입니다. 과업을 지향하기 위해서 만든 조직, 공식 조직인데요. 공식 조직은 지금 여기도 써있지만은 기업과 디귿이 공식 조직이고요. 재즈동어의 이런 건 공식 조직이라 할 정도가 못됩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